가까이에 있어 지금. 저거 어색해. 도발이야 도발? 바닥 동문듣는다? 미소 없이 할게요? 이거 진짜 마셔도 되는 거예요? 어 실제 와인이야? 드셔도 됩니다. 한 잔 마실게요. 어 진짜 와인이에요? 면정실은 안 되겠나 봐. 알코올의 힘을 빌어.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진짜 그 블랙루즈. 멋있다. 멋있다. 표정이 달라졌어. 이제 좀 자연스러워요. 이게 스킨십이 처음이 어렵지. 야야야. 죄송해요. 지금 남자분 있으면 안 돼. 사이죠. 그거 빨리 쳐봐봐. 쳐봐봐. 이제 감성을 잡으면 나올 것 같아요. 지금 와인의 힘으로. 아이콜의 힘을 빌어. 저거 괜찮은 것 같은데. 섹시해 섹시해. 어 이제 좀 당기세요. 오케이 가볍게 뽀뽀하듯이 살짝 들어가세요. 오이콜의 힘. 아이콜의 힘. 좀만 더 좀만 더. 아 그림 좋다. 둘. 왜왜. 왜왜. 아 이상해. 아 이상해. 잘 하셨어요. 너무 터졌어요. 아 진짜? 너무 웃었나 봐. 저 안으로 핏뎀 들어가겠습니다. 저는 진짜 살떡살떡 드레스 입었는데 드레스가 뒤가 찢어지냐고 처음인 것 같아요. 잘하거든요. 근데 이 남자가 신경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뭔가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. 이소연 대 전윤환으로만 만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설정한 상황에 맞게 연기를 하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더라고요.